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경이 뉴욕이래요 이거 스피드 리미터는 뭐야 아 스피드 리미터 아 세게 달리면은 버블 준수해라고요 1점 속도 이상 올라가면 경찰 뜬다 아 이거 힘드네 게임이 아 미안하다 착하게 살 수 밖에 없네 여기 오른쪽에 지금 제한속도가 제한속도가 35 뭐 이리 짱노 라이드 어떻게 꺼요 아 길게 누르면 꺼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게 마일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일단 이렇게 택시기사 노릇을 해야돼 지금 가세요 이제 다른 손님 찾기 손님을 더 찾아야돼 아하 저 파란색이 경찰인가봐요 저게 경찰 아니에요? 파란색? 미니매베? 한번 가봐야겠다 저게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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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내려야돼? 아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별이 두개 쌓였어요 방금 바로 안내려서 아 오케이 게임 어렵네 방금 뭐했다고 어 이게 경찰이 저리 걸린거야 사람 박을뻔해서 아까 여기로 갈뻔했어 미니맵에 있는 저 파란색들이 다 경찰인가보네요 손님 어디있노 손님 어디있노 아 아 아 아 흰색사각형 손님 이렇게 다니면 혼나는거 아니야 경찰한테 내가 나와 보통 백두를 준수해야될거 같은데요 흠흠흠 흠흠 서둘러 날라 서둘러 날라 서둘러 날라 나와 이거 으흐흠 흫흫흫 흫흫흪흫 마속을 안하니까 할만하네요 근데 속도가 좀 빨라 버리면 조작이 너무 어려워 빠질까진 모르겠어요 아직 운전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총싸움 같은 거 해봐야 어려운지 안 올린다고 할 것 같은데 남은 시간 1분 과속하면 안되니까 너무 신경쓸게 많다 아마 자유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제가 직업이 택시운전사니까 나 좌회전 간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cherry 가 bevor 와 이거 취가 왜 이렇게 빡빡해 아 이게 신호가 있구나 신호도 무시하면 되나요? 무시하면 안되죠? 신호가 있는거 같은데? 뭐야 이 주정맹이네 어우야야야 이거 10점 못 봤구나 1인치 입으로 하고싶은데 이 차가 되게 기본인가 보네요 아 이게 아 이게 리비터를 켜놓으니까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저기 안넘어가네 내가 계속 조정할 필요가 없네 40에서 안넘어가거든요 엑셀을 계속 밟고있어도 이건 좀 괜찮네 나 계속 조정하고 있었는데 엑셀 눌렀다 뗀다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 커피숍에 가라고? 어 이때도 테이크아웃이 돼? 뭐야 뭐야 눈대 눈대 어 어 어 어 야 어 야 어 새모 아 키가 너무 키가 너무 다르다 가가가 야야 나와 나와 새모 Studien 오우우우! 오우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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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떻게 가야돼! 오우! 아 되게 불편하다 저장이 야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오 멋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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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군요 흠 아 근데 달리는 버튼이 엘스리라서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달리는 남자야? 트로피는 챕터 하나 깰 때마다 들어오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 n n n n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